제 이름은 B입니다. 제 특기는 저는 3년 동안 섹소폰을 보러 왔습니다. 큰 인상을 탄다면 B의 섹소폰 연주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랩몬스터고요. 특기는 랩, 취미도 랩입니다. 팀 내에서 파괴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파괴시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특기는 지금 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집에서 굉장히 엄마 같은 팀이 있는데 특기는 잔소리입니다. 맏형 진입니다. 특기는 3년 동안 제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연기를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 정국입니다. 특기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취미 쪽에. 슈가입니다. 특기는 쉬는 날에 침대에서 굉장히 빈둥거리기를 잘하고요. 게을러서요. 지민입니다. 팀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민의 특기는 재미없어요. 웃음길을 싹 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민의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괴롭힘에 당한 게 저의 특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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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We're BTS. You're watching MTVK. whew. me wrap me me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